오늘도 난 펜을 들고 코코 오늘 무슨 합작 보는 건가요? 오늘 합작 안 봐요. 오늘... 아 오늘 30인 합작... 다들 기억력은 좋으시네? 30인 합작의 주제는 뭘로 할까요? 고양이? 오케이! 고양이 결정! 그럼 고양이가 뭘 하는 걸 그려요? 고양이들 사이에서 고양이 머리띠 쓰고 고양이인 척 같이 낮잠 자는 거! 오! 구체적인 이런 거 좋아요! 고양이 대장... 그런 거 할까? 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한여름에 원피스를 입은 호녀가 캐리어를 끌고 고양이! 여기는 논밭! 또 멀리는 뭔가 시골집 같은 거! 뭔가 살짝 미야자키 하야오 느낌! 요런 느낌! 어때요? 발밑에 고양이 한 마리 더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살짝 뒤로 빼고 당당하게! 위풍 당당하게!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성격이 다른 고양이로 가자! 얘는 나태! 그리고 리더! 얘 사랑꾼! 요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러프는 꿈 아끼는 부엉님에게 아끼고요! 고양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는 분들 요기 있는 고양이들의 포즈를 하나씩 뭔가 맡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풍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고양이! 정면 말고 측면으로 위풍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고양이나 지모님같이 요렇게 좀... 귀여운... 장난치고 있는... 일러스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같은... 그런... 걸로... 고양이는... 나카오님, 지모님, 쉐리님! 다음은... 구름 그려주세요! 누가 자꾸 제 칸에 검정색 찍으시는 거지? 어? 제 눈엔 안 보이는데? 귀신이 찍었나보다! 보이잖아요... 와... 묘헬님 구름 미쳤다! 묘헬님 구름 당첨! 논밭 그려주세요, 논밭! 어? 나름 논밭이 느낌이 있다, 다들! 다들 논밭에 진심인데? 느낌이? 자, 논밭은... 청별님, 이온님, 마녀메디아님, 당근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끌고 가는 캐리어 있죠? 캐리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 파카님 쇠질감에 진심이시네? 어? 청별님이 잘하시네! 청별님은 일단 논밭 하기 전에 캐리어로 먼저 작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흙바닥! 밑에 있는 흙길! 흙길 한번 표현해주세요! 색감이나 흙에 대한 묘사가 너무 거칠어지지 않게 하는 거 포인트로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만! 길바닥은 땡님이랑 이파카님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포즈에 여자 캐릭터 얼굴 그려주세요! 얼굴은 채색까지 해주세요! 세상은 넓고 예술가분들은 많다, 쭈굴! 여캐 얼굴은 부엉님이 러프하게 짜주시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스케치하시는 거는 이파카님! 이렇게 헤어랑 얼굴 채색은 연엘님이! 여우별님도 여캐 채색 담당! 일단은 요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진행하면서 오더 할게요! 수시선부터 그리는 이 부엉님의 음아음아한 스킬! 자, 우리 코카스들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낙서하면서 이제 부엉님 그림 그리는데 방해하지 말고! 적당히 구석탱이에서 낙서하고 계세요! 자, 이제 길바닥팀 그려주세요! 논바닥 체크해주셨구나! 논팀들은 논바닥 잘 보시고 길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해주시고요! 와, 버스정류장 대박! 그거지! 자, 논팀 이제 투입하시고요! 하늘에 새 지적여도 될 거 같아요! 음, 그것도 괜찮겠네! 여러분들 초록색의 채도들이 다 세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채도들 조금 떨어뜨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배경이 너무 채도가 세면 캐릭터가 잘 안 보이니까요! 빛 방향이 어딘가요? 빛 방향! 빛 방향 그냥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걸로 할게요! 굳이 따지자면 살짝 오른쪽인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캐리어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빼고는 나머지 두 고양이는 지금 그려주셔도 될 거 같아요! 위치 잡혔으니까! 캐리어 커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여행이니까? 음, 크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가시죠, 그냥! 자, 우리 논팀들 지금! 요 논 있죠, 이쪽 논! 이쪽 논이랑 스타일 맞춰주세요! 지금 여기 너무 무성하거든요? 너무 지금 폭주하고 있어, 아이들이! 살짝만 잘라주세요! 커팅이 좀 필요할 거 같아! 버스 표지판 밑에 민들레 있어도 좋을 거 같아요! 오! 버스 표지판 밑에 민들레 좋은 아이디어다, 까보님! 좋아요! 이파카님 전봇대 채색 도입! 그리고 이제 여우별님! 캐릭터 얼굴 채색해 주시고요! 연엘님은 계속 코카스 그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엘님이 코카스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셔서 와, 저 민들레 잘했다! 민들레 너무 귀여운데요? 군데군데 좀 몇 개 더 둬도 될 거 같아요, 민들레! 와, 논팀 진짜 한 땀 한 땀 심고 계신데? 와, 집팀도 집 퀄리티 되게 좋다! 진짜 시골에 있을 법한 집들이야! 대박이다, 이번 거! 샤리님 고양이 라인 따가지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요 여캐 옷 누가 칠해요? 옷 누가 칠하나? 지금 안 칠해진 곳 알아서 칠해주세요! 그림자는 진하게 해야 돼! 그래야 티가 나요! 어느 정도로 진하게 하냐면은 그리고 고양이 지금 안 보여요! 흙바닥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더 진해져야 돼요! 외곽선! 요 정도 진하기로 진하게 와줘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지금 얘 하늘이 푸른 하늘이니까 전봇대도 푸른색 구름이 비칠 거 같아요! 전봇대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름 비치게 해주세요! 모자도 채색해주세요! 왜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아 옷 하고 있었어요! 여우, 별이, 혼이! 땅 색이 너무 어두운 거 같은데 이건 편집으로 그냥 하면 되려나? 어? 바닥 색은 지금 이게 좋다! 이 상태에서 그냥 묘사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땅 색은 이 색이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민들레 심으신 분들 누구예요? 민들레 몇 개 더 심어주세요! 너무 이뻐서! 논 했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땅의 흙 표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 뒤쪽 고양이 다 한 거 같아요! 어! 지모님도 고양이 너무 잘해주셨네! 어! 산 앞에 지붕 파란색 좋은데요? 이 고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둠의 고양이가 됐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그림자는 왜 이렇게 또 혼자 튀어! 버스가 약간 심심한데 더 고칠 점 없을까요? 음... 음... 전 괜찮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좀 더 똥그랬으면 좋겠다! 와! 캐리어 채색 잘했다! 밀짚모자도 언제 저렇게 퀄리티가 올라갔어? 와! 저 뒤쪽 산도 언제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대박이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퀄리티 올려주시면 돼요! 와! 나무 퀄리티도 이렇게 올려줬어! 대박이다! 미쳤네! 집중해서 제가 잠깐 딴 데를 그리잖아요! 정신 차려 보면 완성되어 있는 거야! 우와! 이거 봐! 어! 그러니까 나비가 없네? 자! 여러분들 나비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여러분들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안녕! 콕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 부모님이 한번 더 감상하러 오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